1, 2, 3, 안녕! 워너비!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너비입니다! 9월 30일에 아사쿠사 룩쿠 이벤파치 기초에 K1 프레젠트 K1 2018 사마그라츠 헬스인 장판이 개최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벤트는 저희는 워너비에 참여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에서 파우먼스와 노래를 일본의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워크워크 도키도키 해요. 일본의 여러분이 즐거워주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10월 30일에 아사쿠사 룩쿠라브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파우먼스에 가입하셨습니까? 네! 네! 파우먼스에 참여해주세요. 파우먼스에 이벤트에 즐거워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에는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거워주세요. 지금까지 워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30일에는 우리와 함께 즐거워주시기 바랍니다.